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여담. 오늘은 최수형 전 대통령직임수익 전문의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SBS 윤춘호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선을 14일 앞두고 의대 증원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불가능한 지점이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이 점이 가장 의정 갈등의 핵심이었는데 이것도 사역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조정 같은 경우에 포함해서 혹시 몇 명씩의 중점을 제한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민들이 걱정이나 국민들의 건강 이 부분도 당연히 오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대화가,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최수영 전문위원님. 대통령실은 어제의 오늘도 2천 명 지원은 확고하다, 이미 대학별로 배정인 게 다 끝났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위원장 말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당정 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불가역적인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법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는 판인데 사실 의대 정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순차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국회 선거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의협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정치권 전체가 이걸 수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실은 원칙과 이런 어떤 이미 배정된 것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국민건강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부는 어떤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유연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어떤 의제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새롭게 출범한 지금 강경 지도부가 있기는 하더라도 저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어쨌든 시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 변호가 어떻게 봅니까? 일단 당장 간의 의견 차이를 줄여야 의사단체하고 또 협상이든 뭐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그건 그것대로 활용을 해서 강원 양면 전술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의견의 불일치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시점이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사 수가 불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일단은 대학생 수가 불어나는 교육 일정의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2천 명 증원을 철회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일정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철회했다가는 또 입시라든지 여기에 끼치는 여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표심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안도 나오더라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의 안은 아니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단은 증원을 해놓고 그다음 연도부터 다시 줄이면 안 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스워지는 게 2호 학번 출신 의사들이 확 풀려서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나중에도 두고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프닝이었다라고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입시 일정임을 감안하면 여당의 개입이 너무 늦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의사들 집단 행동이 들어갔을 때 당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몇몇 당의 인사들이 이런 상황을 준비를 하고 어떤 중재안을 낼 것이며 중재 과정이나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미리 준비했었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또 급하게 여당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윤철호 논설이요. 일단 대통령실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연한 대체를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의대 정원 배분이 끝났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정부 여당이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2천 명이라고 하는 것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지만 대통령이 이 이번 건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법과 원칙이랄지 물러설 수 없다랄지 그러한 강경한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연한 조치, 유연한 방법에 대한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만철수원 같이 의사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분들이랄지.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물밑 대화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신임 의사회장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분이 됐기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대화 참고가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의 진전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전공의힙합 사태 장기화로 일단 가장 불편하신 분들은 환자들이죠. 그런데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특히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최수형 전문의원님, 일단 안철수 의원이요. 성남 분당갑에 나왔지만 의사입니다, 이분이. 서울 종로의 최재형 후보 뭐 이런 분들은 지금 2천 명 근무를 못 박지 말고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이 지금 의대 정원 2천 명 문제잖아요.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2천 명 이 의대 정원을 빼고는 다 들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2천 명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가장 그런 핵심의 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분당갑에서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감지수가 나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문제, 이 이슈가 지금 어쨌든 수도권 전체적인 판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의사가 한 14만 명 정도 추산되는데 여기에 개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원의들이 사실 하루에 한 100명씩 환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비해서 좋은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또 수도권 민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나섰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강제로 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잡이를 잡아야 문이 열려지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최소한 손잡이를 잡은 상태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어떻게 저쪽과 잘 협의하느냐. 그래서 이 문을 열 수 있느냐가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에 저는 어쨌든 시금석 혹은 그 테스트에 올랐다. 그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김수현 평론가. 일단 안철수 의원이나 최재형 후보 같은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이게 의대 증언 확대라는 게 여당한테는 지금 유리한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여당한테 불리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원래 민주당 정부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 거대 양당의 지지층이 다 찬성을 하는 정책이 됐고 그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도 초당적인 정책을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또 묘한 현상이 또 발견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찬성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또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2천 명 증원이라는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보고서를 참고해서 2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쓴 당사자들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하는 일들이 또 몇 가지 벌어졌거든요. KDI 연구소도 그렇고 보건사연구원의 보고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의대 증원 자체는 찬성을 하는 국민 또 규모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의 추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발을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잘 준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쪽이라든지 여당의 중론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급박해서 꺼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오히려 논란의 초창기부터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재를 처음부터 이끌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단초가 돼서 지금 오히려 타결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의원 또 시기를 놓쳤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